에잇! 메이크업 아티스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은 씨는 출근해서 열심히 화장을 한다. 언니 그 롤러코스터! 오늘도 소은 씨는 아주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주 완벽해요! 아주 완벽해요! 지금 롤러코스터와 다큐삼이를 싸우고 있어. 막내 눈빛 봐. 막내 초롱초롱하다. 막내 잘 들어왔네. 침착 막았어요. 다큐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메이크업 샵 막내신데 힘드신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세요? 완전 행복해요. 원장님이 저를 정말 많이 안겨주신답니다. 메이크업 샵 원장님으로서 본인이 성공 신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쿵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원장님께서 지금 많이 집중하셨나 봐요. 아 원래 저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나요? 네.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짜잔! 가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요. 개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헤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은샵인데 오늘 저의 실력을 증명해보려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많은 고민 중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 아까까지 괜찮았네. 아 서은샵 못 다니겠어. 선생님 예쁘게 해주세요. 네. 제 고데기 실력 기대해주세요. 지아 언니. 머리핀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머리핀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저 오늘 했어요. 저 오늘 했어요. 제가 소은 언니가 해줬어요. 오늘 제가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해줬습니다. 저 머리도 소은 언니. 제 머리도요. 여러분 저희 소은 언니가 진짜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머리랑 도와주거든요. 소은샵이에요. 소은샵. 소은샵. 오늘 언니 진짜 큰 손. 감사합니다. 여섯 명의 머리를 해줬는데 오늘 핀은 지 일곱 명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나비 섬터를 이어서 뉴 네일아트를 했습니다. 제 네일도 보여드릴까요? 짜잔. 뭐라고요? 저는 소은이도 해줬어요. 이거 대박이죠? 소은이가 있으면 여기는 언니가 기타를 이쪽으로는 둘을 잡아야 돼서 이쪽으로는 치는 쪽이라서 큐릿도 해줬어요. 여기는 길러도 괜찮아요. 화려하죠? 이제 끝까지 뭐 어떤 컨셉을 원하세요? 섹시한 컨셉 여섯 명의 준비가 돼요? 여신. 와 나 진짜 손이 떨려서 못 찍겠어. 못 찍겠어. 우와! 손이 떨려서 못 찍겠어. 어머 이거 나 이거. 어머 어머 어머. 뭐가 꽃이지? 그건 좀 아니잖아. 누가 봐도 이게 꽃이잖아. 센스가 없네. 언니는 여신이죠. 저건 꽃이구나. 네. 나 bank에 송구한거이 Rogétait 산지방에 뭐야. 난 왜 나한테 아프잖아. 싫어, 싫어. 너 하기엔 뭐. caterp을 한치 없이. 나한테 안쳐먹고 기울이가 말아줌. 어색, 아, 왕, 왕.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니버스 무대 많이 들어주시고 택미도 기대했어요 바람을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게 있나요? 준비한 게 없는데 뭔가 기대하시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오늘은 바퀴 분들을 덤벤에 담고 덜 긴장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도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저께 처음 연결해서 팬분들도 정말 많이 떨린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떨렸는데 오늘에게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사장입니다 안녕 대박이에요 완전 잘 스타일 핑크 핑크 진짜 엄청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이번 무대에서는 저희가 소품을 세 번째 소품을 내요 삐친거야? 삐친구를 주죠 이재희씨 모셨습니다 제일리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 제이입니다 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됐지? 다른 사람 날 안 맞으면 좋겠어 도망가야겠다 시작 생방송 시작 시작 롤러코스터처럼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보겠습니다 데일리도일 저희 보고 싶으셨다고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미스뱅크 사랑해를 외쳐보세요 조금 가사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빙무 덤덤하고 나부터 다 도전을 따라 여기가 제 파트네요 여러분 화이팅! 저 룰티를 너무 어렵게 썼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수다보니 어렵게 만들었네요 수다보니가 이렇게 됐고요 수다보니가 이렇게 됐고요 수다보니가 이렇게 촬영하러 갑니다 언니 막 할 때 그 표정이랑 바꿔 아주 예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아니 사진 찍고 있어 좀 더 기억해 조금 더 기억해 더 더 더 더 더 하트 서란다 하트 서란다 서란다 포즈를 좀만 더 바꿔봐요 어 좋아요 오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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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보시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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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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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타라 탁탁탁탁 오 탁탁탁탁탁탁 오 탁탁탁탁탁 오 탁탁탁탁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의상이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착용해보았어요 나 안녕 먹지마 먹지마 진짜 하나도 나오는데 와우 먹지마 먹지마 사랑이다 우와 이거 뭔가 감성있다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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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아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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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였는데 포도당 포도당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됐어 정확히 제 신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여기 다 하얀색 친구들이 오 대박 의뢰견 대표자로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호잇 때려주세요 귀여워 호잇 호잇 아 진짜 귀여워 하이파이 VR이야 VR? 하이파이 쓰지 않네요 하이파이로 VR 하이파이 VR 체험 오른손 하이파이 왼손 하이파이 하이파이 우리 모른다 이거 같은데 하이파이 하이파이 찢어 하이파이 아라라 îm 아라라 응 Unter 삭 동전 이렇게 하는건데 지은 마술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엘리밀 제가 오늘 반발로 변신을 해봤어요 뒷머리 여기 신고있거든요 물어주면 안되지 맞아요 데일리만 아세요? 비밀이에요 와 이거 손은 잘 어울리는데 지금?